성훈이 새로운 방을 소개시켜줄거에요 자, 들어 봅시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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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보다 간단해졌죠? 네! 미끄럼틀도 없어지고 아빠가 개조했어요 하나, 둘, 셋! 저 간단한거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 세팅을 못했어요 저랑 세팅해줄거에요? 네! 진짜? 출발! 짜잔! 오, 기린 키재기에요? 네! 오, 한번 붙여볼까요? 기린 완성! 기린 완성! 기린 완성! 오, 120 얼마에요 네! 여기는 인형 세팅해볼까요? 네! 갑시다! 고! 여기는 말랑이를 갖다놓을거에요 짠! 짠! 젠! 와브 이브 쌍둄어어어어얼 요비!!! 고마워! 우리 그러면 여기도 말랑이가 세팅했는데 위에 침대를 푸쉬펍으로 세팅하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고! 팔찌개 고! 완성! 자 이번엔 냉장고 과연색 세팅해야죠 스티커 여기는 스키시 여기는 푸쉬펍 여기는 말랑이 위가 너무 허전하니까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네! 오케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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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우리 유준형 오빠 한번 불러볼까요? 네! 와 불러봐 오빠! 왜? 133 오! 와! 자, 멀랑이 구경하세요 네 자, 위에는 푸쉬펍이에요 올라오세요 침대를 좀 작아질 거 같은데 나머지 침대를 어디 갔어요? 여기 가볼까요? 아빠가 못 찍어 만들었어요 가볼까요? 네 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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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보름의 집이에요 우리 강아지 불러볼까요? 네 강아지야 고마워 강아지 강아지 보름의 집 어때요? 좋아요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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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